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 귀여워 자꾸 하트 보다 드네요 나도 오늘 재밌었나요? 즐거웠어요? 네 안녕하세요 근데 사실 나 주머니에 젤리 엄청 챙겨왔어요 먹을 사람 던져도 될지 모르겠어요 안 되죠? 알겠습니다 내가 다 먹을게요 죄송해요 안녕 어때? 잠깐 저 뭐 먹을까요? 호동만 있고 망고만 있고 사과만 있고 오린띠 맛 있어요 사과? 다 먹으라고? 다 먹을 건데 뭐 좀 먹을까요? 바나나 맛 없는데? 어? 사과? 오케이 빨간만? 빨간만 저의 젤리 먹방입니다 안 잡혀 우와 사과만 우와 언니 진짜 멋있다 우와 나도 보였다 낯니 있어요 낯니 우리 낯니 보고싶어요 저도요 낯니 보고싶은 사람 나도 보고싶어요 하필 하필 호동이 잘 나왔다 보여주는거 잘하는 사람 봐주지마요 바꾸지마 하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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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명적이야 나도 같이 봤거든 기다려봐 아 지명적이야 민정 하핳 apart rals 하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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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하핳 하핳 진짜요. 다들 자랑하는 글매나 봐줘요. 저도 붙임 하겠어요. 귀여운 악마. 가져가 버렸어요. 기쁘 여러분 다 같이 찍어보셨나요? 네. 이렇게 보고 싶어요. 하쏘리야지만, 이만. 하쏘리야지만, 이만. 하쏘리야지만. 해봐! 하쏘리야지만, 하쏘리야! 하쏘리야지만, 이만. 몰라요? 이거 보도 보도 몰라요? 벨소리였는데 알죠? 나 때릴거야 때릴거야 그거 알아요? 도라에봉이랑 짱구인가? 아니 투자에 싸우는거 있었는데 아니 그 영상 있잖아요 도라에봉이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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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누구지? 젤리먹을래? 몰라요? 뜨거워 녹았어 젤리가 아니야 아 내가 왔다 이거 그건데 월컴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웠다 세리비 세리비 세리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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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다 아 진짜 세리비다 세리비다 아 진짜 나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하나 둘 셋 둘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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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없지? 없어! 아 이거 없어! 나도 없어! 아.. 아.. 나도 없어 미안해! 미안해! 다들 오늘 왜 이렇게 화려해? 미안해! 미안해! 그리고 전수 shakes 거울인다고? 응? 거울이야! 어떻게 생각보다 되게 자유못해 근데 왜 며느리는 해비언니죠? 어? 어떻게 이런 일이 아버님은 원래 재밌리셨는데 며느리들 혜기언니랑 하시는거에요 대만에서 대만을 갔는데 홈릿을 살 시간이 없었어 내가 10만원 챙겨서 갔는데 안 먹었어요 곱창국수? 곱창이랑 국수랑 같이 먹는다고? 아니 뭐에요? 언니가 어딨냐에서 냉정보고 다랬지 언니는 다랬다고 다섯개 그레기언니가 뭐라고 핑구 핑구 애기였을 때 핑구 많이 봤는데 이렇게 하면 제일 재미있는데 뭐야 귀여워 저희도 무섭감 성격증난다 어, 권력성 손은 어떻게 놓치면 왜 나와요? 아니요 잘 나와요? 잘 나와요? 잘 나와요 네, 여러분 다들 한 줄어봐 주세요 네 한 줄어봐? 네 네, 내 뒤에서 하나 그럼 내 줄어봐 내가 세트하실게 여러분 다들 오늘 죄송하셨는데요 네 저희가 오늘 오늘 스케줄 때문에 조금 늦어서 정말 정말 다섯번 죄송하고 저희도 오늘 이렇게 팩사인을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그죠 여러분? 네 저희 오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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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팩사인은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이만 저희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래됐어요 감사합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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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다음阻amed 안녕 안녕 예뻐 빨리 날아가던 날아가던 베이데이 안녕 다쳤다 다쳤다 한글자막 by 박진희